조금만 기다리세요. 카페에서 다음주에 드릴게요. 자, 그럼 자,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시작!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에의 지방이라. 에의 지방이라. 십실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칠세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전라경상충청삼도 얼음에. 전라경상충청삼도 얼음에. 놀보 형제가 사는디. 놀보 형제가 사는디.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라.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라. 놀보란 놈이 본디심술이 사나운데다가. 놀보란 놈이 본디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 공부를 허는디. 심술 공부를 허는디. 꼭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꼭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이건 안일이니까. 안일이도 저기 봐요. 안일이가 재밌는데? 안일이가 음조, 음조, 음의 높낮이를 저처럼 하셔야 돼요. 자유자재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에의지방이라.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에의지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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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에의지방이라. 에의지방이라. 십실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십실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칠세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칠세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보 형제가 사는디. 놀보 형제가 사는디. 놀보는 형이요 흥부는 아우라. 놀보는 형이요 흥부는 아우라. 놀보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놀보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허는디. 꼭. 꼭.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그렇죠. 더더 말고 둘더 말고 꼭 이렇게 하는 것이야. 꼭. 시작. 꼭.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대장군방 벌목허고 시작. 대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에 이사곤코 삼살방에 이사곤코 고구 방에다 집을 짓고 고구 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고구 방에다 말뚝 박고 고구 방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갱양반 길가는 과갱양반 치고 나오는 거예요. 길가는 과갱양반 길가는 과갱양반 채울 듯이 붙들었다. 채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쪼꼬 해가 지면은 내어 쪼꼬 해가 지면은 내어 쪼꼬 초라니 보면 딴 낯 짓고 초라니 보면 딴 낯 짓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거사 보면 소구도적 거사 보면 소구도적 의원보면 침도적질 굿굿굿 의원보면 침도적질 침도적질 굿굿 침도적질 그렇죠 의원보면 의원보면 침도적질 시작 침도적질 도적질 침도적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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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침도적질 침도적질 굿 침도적질 침도적질 굿굿굿 그음을 잘 살려야 돼요 의원보면 침도적질 구원보면 침도적질 굿굿 굿굿 역질 양반 보면은 양반 보면은 관을 찍고 침도적질 진부 양반보将은 관을 찍고 ct 양반 보면은 우옆 Safari 양반 보면은 관을 찍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다 큰 큰 애기 겁탈 그렇죠?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놀보라는 사람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인격이 그렇게 되어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장군 방펄목허고 시작 대장군 방펄목허고 삼살방에 이사 권고 삼살방에 이사 권고 오후구 방에다 집을 짓고 오후구 방에다 짐을 짓고 꿀 붓는데 부채질 꿀 붓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곽인양반 길가는 곽인양반 채울 듯이 부드럽다 채울 듯이 부드럽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해가 지면 내어 쫓고 칤네 초란이 보면 딴 나 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서가 길고 구가 짧아야 돼요 거사보면 소구도적 거사보면 소구도적 의원보면 짐도적질 의원보면 짐도적질 와우! 그걸 여러 번 차려 했더니 그냥 아주 똑들어지게 하네 양반 보면 관원을 찍고 양반 보면 관원을 찍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다 큰 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그러죠 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거기까지 하십시다 해장군방 벌목허고 해장군방 벌목허고 3살방에 이사곤코 3살방에 이사곤코 5호구 방에다 집을 짓고 5호구 방에다 집을 짓고 5호구 방에다 집을 짓고 물 붓는데 부채질 5호구 방에다 말툭 박고 5호구 방에다 말툭 박고 5호구 방에다 말툭 박고 5호구 방에다 말툭 박고 5호구 방에다 보호 길 까는 과갱 양반 5호구 방에다 열이 6호구 방에다 말툭 박고 초라니 보면 딴 낯짓고 도사 보면 소구도적 의원 보면 침도적질 양반 보면 관을 찢고 다큰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무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체주병에 오줌 싸고 태장군방 벌목허고 태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해 이사곤코 삼살방해 이사곤코 삼살방해가 아니라 삼살방해 삼살방해 시작 삼살방해 이사곤코 삼살방해 이사곤코 오구 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 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 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불 붙는데 부채질 오 박에다 말뚝 박고 오 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 양반 길가는 과객 양반 채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해가 지면 내어 쫓고 초란이 보면 딴 낯 짓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수원 보면 침 도적질 양반 보면 관을 짓고 다 큼큼 내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누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동무는 놈 주자 안 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여기까지 대장군 방 벌목하고 삼살방에 이사 권코 오구 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 방에다 집을 짓고 꿀 붙는 데 부채질 오 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 양반 길가는 과객 양반 채울 듯이 붙들었다 채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소라니 보면 딴 낯 짓고 소라니 보면 딴 낯 짓고 소라니 보면 딴 낯 짓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거사 보면 소구도적 의원 보면 짐도 적질 양반 보면은 관을 찍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느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참 나쁜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같이 이런 것을 본받아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재미있긴 하네 가사가 이 나쁜 놈을 우리가 나중에 혼내줘야 하더라 아니 이거 재미있는데 어디가 불러면 참 재미있겠는데 재미는 있지 나같은 사람이 불러야 돼 그렇지 목소리가 좀 저렇게 심술이 약간 있는 그렇게 약간 목소리 심술이 있고 그리고 또 저기들도 스님이 불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아냐 스님들 부르셔도 돼 이런 놈이 나중에 벌을 받는다는 계몽 차원에서 할 수 있어 권선징악이잖아 권선징악 손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니까 권선징악이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요렇게 매를 벌어 매를 벌었다가 된통이 나중에 맞잖아요 매를 벌지 제비다리 뿔을 뿔어뜨려갖고 박을 해갖고 그 박에서 나온 웬갖 재앙들이 우리 저기 뭐야 놀보를 덮쳐가 놀보는 다 죽었어 파산 파산 대장군방 대장군방 시작 대장군방 볼목 꺽고 삼살방에 이삭원 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꼬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갱 양반 채우를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줬고 소란이 보면 땅낫질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우원 보면 친도적질 양반 보면 관을 짓고 다큰큰 내기 덕탈 두절 과부는 모함자 고구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무는 놈 주잔치고 세주병에 오좀 싸고 어머나 생각보다 잘 들다라 훨씬해요 가사가 붙으면 재밌겠어 이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리듬이 재밌어 재밌는 리듬이야 자진 모르고 우르중충충 우장창창만 하다가 우장창창 하다가 이렇게 명랑한 거 감에 내가 그거 갖고 나갈게 그러셔 찜하셨어 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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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누가 한다고 하면 내가 저 좋은 노래 부를 수 있다니까 딱 이런 건 딱이야 왜 그게 아니라 재밌어 하시잖아 재밌어 하시고 명랑하시잖아 그래 근데 나는 내가 볼 때 우리 저기 뭐야 신대감님이 구질구질하고 슬픈 노래 부르면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하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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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어울려 이거 아무나 못 불러 그렇지 감당 못하지 감당 못해 감당 못해 그거보다 나 그 캐릭터를 감당 못해 그거보다 나 그건 엄청하자 그러면은 이제 카멘 된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